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성기며 봉담 중앙계의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2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만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 나옵니다 바로 이 헛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헤벨인데 호흡이란 뜻입니다 즉 숨쉬고 나면 사라지듯 결과가 남아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전도서 1장 2절로 11절 전체에서 흐르는 표현으로 바꾸면 유수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살다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1장 춘몽과 같은 것인데 이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고 여러분 의미있게 가치있게 보배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최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인생은 세울 것이 없는 헛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1장 4절로 7절에 보면 인생들은 과거 현재 미래 똑같은 무대에서 자신들만 처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로 10절은 다 살아갔던 똑같은 무대에서 자기만 살아가고 있는 양 피곤하다고 새것이 없다고 새것이 어디 있느냐고 찾고 또 찾지만 이 땅에 새것은 없다는 표현입니다 전도서 1장 11절은 우리가 이전 세대들을 기억하지 않듯 우리도 다음 세대들한테는 기억도 안 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장 3절은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이란 여행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은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간 길이었고 앞으로 또 우리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이 처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길이나 새것인 줄 알고 새것 찾아 몸부림치며 살지만 결국은 다 헛된 낙은의 길이라고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새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인생은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니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때 바로 그것이 본분 다는 인생이라는 가르칩니다 경애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야래인데 두려워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이고 지킬지어다 하는 히브리말로 샤마르인데 울타리 치다 시중 들다 준수하다 라는 뜻이고 본분이라는 뜻은 콜이라는 말인데 전체 모두입니다 즉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 명령으로 내 인생을 울타리 치면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일의 전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울타리 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전부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새것이 없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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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